우경이가 가장 자주 있었던 우경이가 가장 자주 있었던 우경이가 가장 자주 있었던 공간,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6회 마지막 촬영을 끝냈고요 함께 했던 모든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감독님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달 부르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